안녕하세요 부우렉입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끝나면 단순히 1년이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 레고 단종 모델도 있죠 단종은 일시 품절과는 다르게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이미 판매 중인 재고가 끝나면 더 이상 구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이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거죠 그래서 2010년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나가는 단종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 모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몇 년간 인기 상품이었던 레고 크리에이트 에이스포트 폭스바겐 비틀도 단종되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장수 모델이죠 물론 지금 모델도 2008년에 출시되었던 10187 폭스바겐 비틀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2010년에 다시 나온 제품인데 단종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차체 및 귀엽고 등근 헤드라이트 등 실제 자동차와 똑같은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실제 폭스바겐 비틀의 마지막 모델인 뉴 비틀도 2019년에 단종되었는데 레고 제품도 단종이라니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 저는 하나 구입해 두었습니다 레고 코리아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이미 예전에 품들이 되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는 아직 물량이 남아 있더라구요 혹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프라인 레고 스토어를 한번 수소문 해보세요 또 하나의 폭스바겐 자동차죠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폭스바겐 T1 캠퍼밴도 단종되었습니다 이 모델도 정말 오래된 모델입니다 2011년에 발매되었으니까요 레고 중에 여러 캠퍼밴이 있지만 이 제품만큼 캠핑카로 디테일하게 놀 수 있는 작품이 없죠 창문이 무려 11개 그리고 창문마다 커텐도 있습니다 여닫을 수 있는 앞유리에 팝업식 지붕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창문을 열면 테이블이 있구요 침대로 바꿀 수 있는 긴 좌석 등 내부 인테리어도 발군이죠 이 제품도 레고 온라인 공업에는 이미 내려갔구요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월에 일산에 있는 한 레고 매장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마지막 한개였습니다 대형 매장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구요 좀 더 작은 장난감 전문점 같은 곳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도 판매를 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되파리들이 많아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10163 윈터빌리지 소방서가 단종이 됩니다 아름다운 설경마을에 위치한 소방서 제품인데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트리도 꾸밀 수 있고 각종 소방 기믹들도 있구요 소방 사다리 차로 마을 거대한 트리에 별을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레고 공업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구입을 원하시면 지금 당장 레고 코리아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배송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왜 하이라이트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걸 생각합니다 레고 크리에이트 엑스퍼트 1010 다운타운 레스토랑입니다 레고사에서 1년에 하나씩 발매하는 모듈러 제품 번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듈러 시리즈는 서로 연결이 가능해서 서로 합치면 하나의 커다란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시리즈를 모는 사람들은 본인이 구하지 못한 단종된 모델을 구하려고 하고 이미 판매가 끝난 제품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고 가격이 엄청 올라간 제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제품이 단종이 되면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인데 이번에 2018년에 출시된 모듈러 모델인 10260 다운타운 레스토랑이 단종이 된 것이죠 저는 2017년에 나온 어셈블리 스피보다 먼저 다운타운 레스토랑이 단종이 되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간에는 어셈블리 스퀘어는 모듈러 10주년 모델이라 판매가 좀 더 연장된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내려왔고요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중고장터는 30만원, 4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모듈러 모으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든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전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를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직구도 비싸요 레고 아이디어 21318 트리하우스가 단종이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올해는 단종이 안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저도 트리하우스 구입은 일단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을 끝으로 단종되는 주요 레고 제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레고 코리아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종 제품의 수는 총 64개입니다만 이 숫자는 계속 변하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 중에는 현재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품절 중이지만 오프라인 레고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레고 제품 중에는 단종이 되면 중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레고 코리아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내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레고가 단종 제품인지 구입은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단종 예정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구입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 제품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